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이 교통사고 중에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 경우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입원이나 골절과 같이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에 보통은 치료비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치료비의 걱정뿐만이 아니라 초과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리한 사건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에 초과적인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주 만족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혼자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또는 주변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지인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얻으시게 될 지식과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혼자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고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담보는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명에 따른 자동차 부상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이 부상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정해놓은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요.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는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진 후유장의 진단, 후유장의 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인정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후유장의 보험금이 별도로 있고요.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후유장의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치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보험금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의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인정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당연히 지급되는 입원 골절과 같은 보험금 이외에 보험 약관에 기재된 후유장의 분류표에 따른 후유장의 진단을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받게 되는 후유장의 보험금 또는 재해장의 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다르고요. 후유장의 진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후유장의 진단 기준은 2005년 이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후유장의 분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 약관을 봐서 후유장의 진단을 보험 약관에 규정된 장의 분류 기준에 맞는 장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야 본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후유장의 보험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자분이셨는데요. 초행길에서 야간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 우측에 있는 논두렁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시게 됐는데요. 이분은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손해보험에는 1억 원에 해당하는 후유장의 보험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의 진단은 두 가지를 받았고요.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하는 후유장의 등급은 12급으로 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고요. 개인 보험은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 보험 기준과 다른데요. 5%에 해당하는 후유장의 진단을 받으셔서 1억 곱하기 5%면 500만 원이 되거든요. 500만 원의 후유장의 보험금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유장의 진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병원에서 진단을 해 줄 수도 있고요.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후유장의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후유장의 진단이라고 하면 대도시에 대학병원 규모 이상의 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후유장의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혼자서 해결하시는 방법보다는 주변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신다 하더라도 후유장의 진단을 받는 것과 이것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받는 보험금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이 후유장의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자문이나 동시감증과 같은 검증 수단을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